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우락에서 위험물기능장실기 감옥을 맡게 된 허판효라고 합니다. 자 오늘은 배우락 위험물기능장실기 합격전략설명회 연도로서는 2022년도가 되는 것이죠. 2022년도 배우락 위험물기능장실기 합격전략설명회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번째로 순서로서는 감옥이 있습니다. 위험물기능장실기에서는 우리가 어떤 감옥을 위주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번째 검증방법이 되는데요. 이 검증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시험문제 출제가 되는가 필답형인가 필답형인가 필답형 더하기 동영상인가 그러면 작업형이 포함이 되어 있는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번째로 2차 위험물기능장 출제 유형은 뭐 어떠한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가 검증방법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네번째로 학습방법이 되는데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어떻게 공부하게 되면 우리가 쉽게 우리가 접근을 할 수가 있는가. 공부 방법에 대한 내용이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다섯번째로 특유하게 다른 사이트에 비해서 이 배우락에서 갖고 있는 장점. 그죠? 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여러분들께 합격 전략이다. 그죠? 배우락 합격 전략이다. 이 배우락에서는 그죠? 강사들로 하여금 매해 시험을 치게 되면 보통 우리가 20일 안쪽으로 시험을 입수를 해가지고 시험 문제를 다 풀이를 해가지고 바로바로 탑재하는 그 같은 사이트다. 라고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순서대로 되어 있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 취급 실무다. 우리가 1차 공부할 때는 그죠?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의 종류 및 성상. 그 다음에 화재예방과 소화방법. 그 다음에 위험물의 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시설기준. 그죠? 그 다음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이와 같은 형태로 과목 수가 이렇게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따른 일반학 및 유체역학의 기초적인 부분. 이와 같은 내용들이 1차 시험 과목이다라고 한다면 2차 과목에서는 위험물 취급 실무 2시간 정도로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그죠? 시험 시간은 2시간 정도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험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1류부터 시작을 해서 6류 위험물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은 무엇 다른 내용들이 중요한가? 1류부터 6류까지 위험물의 종류. 그죠? 그 다음에 또 지정수량. 그 다음에 또 위험 등급. 이것은 명확하게 여러분께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겠다. 이것을 우리가 여러모로 우리가 안전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활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제조소 같은 경우에 그죠? 어떠한 주의사항을 적어야 되는가? 물기 응금인가? 화기 주의가 되는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위험물을 운반할 때 그죠? 1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그죠? 1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알칼리금 속의 과산화물과 그 다음에 기타 위험물들은 우리가 위험물을 운반할 때 운반 용기에 어떠한 주의사항을 새겨야 되는가? 그 다음에 2류 위험물, 3류, 4류, 5류, 6류에 따라가지고 그죠? 6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염물 접촉주의다라고 하는 글자를 새겨야 된다. 이것도 여러분들께서 암기법으로 기억을 하셔야만 정확하고 명확한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답안을 작성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되는 것이죠. 위험물의 종류미 성상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안전관리법의 시설 기준에 보면 제조소, 그 다음에 주유 취급소, 그죠? 그 다음에 판매 취급소 이와 같은 내용들에서도 일반 취급소 이와 같은 내용들에서도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 그 같은 내용들이 되겠다. 그러면 일반 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은 한 문제 정도는 위험물 기능장 실기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학적인 개념을 이 사람은 알고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테스트하기 위해서 한 문제 정도는 합류되어 나오는데요. 그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일반학에 대한 공부를 아주 명쾌하고 자세하게 공부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검증방법이 됩니다. 그죠? 검증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그죠? 필답형으로 2시간 이렇게 시험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필답형이다라고 하면 주관식 단답형의 형태를 가리키는 것이다. 문제의 문항수는, 그죠? 필답형 2시간으로 이렇게 시험을 쳐서 이것이 우리가 100점입니다. 100점. 그렇죠? 이것이 우리가 100점이 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죠? 필답형이라고 하면 주관식 단답형의 시험 형태를 우리가 필답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위험을 산업기사라든지 위험을 기능사에 비해서 그죠? 적어야 되는 문항수가 많이 나오겠죠. 대충 우리가 한 5가지 이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서 우리가 5가지를 다 여러분께서 외우려고 하면 그죠?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는데 그와 같은 것들도 실기 문제에서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제가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를 했는가? 어떻게 암기를 했는가? 그와 같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면서 그죠? 제가 외웠던 그와 같은 방법으로 암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그와 같은 것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실 때 이미 1차 공부할 때 제 강의를 들으셨다라고 하면 1차 강의할 때 어느 정도 체계가 잡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2차 문제도 여러분들께서 소화를 시켜주시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출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단답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필답형 같은 경우에는 주관식 단답형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러니까 필답형 한 가지만 보면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문제 문항수는 19문제, 그렇죠? 과거에는 우리가 20문제, 19문제에서 20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학습방법은 산업인력관리공단 출제 기준에 따른 문제를 분석하여 제가 강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제 강의만 듣더라도 우리가 출제 경향은 어떻게 되는가를 대충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필답형 단원별 예상문제 정리 및 풀이. 필답형 단원별 예상문제 정리 및 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문제가 몇 문제 수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를 전부 제가 풀이를 다 해놓은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들만 발췌해서 풀이를 한 내용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작업형 단원별 예상문제 정리 및 풀이해놨다.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은 그렇죠? 우리가 다른 감옥에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와 같은 내용들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해당사항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우리가 분석을 제가 해서 그렇죠? 차기 시험에 차기 시험이라고 하면 2022년도에 어떻게 우리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되는가? 출제될 수 있는 그와 같은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별표 처리를 해놓은 것이다. 자, 2차 실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적은 문제라도 정확한 개념으로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 여기서 정확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이 암기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분들께 배우라고 해 학습 전략에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렇죠? 자, 암기법 위주로 강의를 했다. 1류부터 6류까지 암기법 위주로 강의를 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제4류 위험을 한번 볼까요? 그렇죠? 제4류 위험을 턱이랄 2, 3, 4동 이렇게 암기를 합니다. 턱이랄 2, 3, 4동. 턱이라고 하면 특수연합물, 그렇죠? 제1석유류, 알코올류, 2, 3, 4석유류, 동식물류.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 지정수량 같은 경우에도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는 전부 비수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B자라고 하는 것은 비수용성. 숫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용성에 대한 개념. 5의 사서 천리 이사 6만. 5의를 사서 천리로 이사가는데 6만 원 들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께서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죠. 하여튼 1류부터 시작을 해서 6류 위험을까지. 그죠? 운반에 따른 기준. 그죠? 암기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1석유류, 2석유류, 3석유류, 4석유류 같은 경우에는 인하점에 따라서 구별을 하는데 인하점 제1석유류는 인하점 21도씨 미만. 그것도 우리가 숫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가. 그와 같은 관계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표하고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연성하기 쉬운 행태로 강의를 해놓았다. 상세한 기출문제를 아주 상세하게 해설을 해놓았다. 알고 있는 문제는 1차에 공부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문제는 삭제해 나가면서 여러분들께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특히 분말 소화약제, 열분해반응시 온도에 따라서 우리가 열분해되는 그와 같은 제1종분말, 2종분말, 3종분말, 4종분말 이렇게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1종분말, 2종분말, 3종분말 중에서 제3종분말, 인산암모님이라고 하는 것이 A급, B급, C급에 모두 사용을 할 수 있는 분말 소화약제로서 일반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 온도에 따른 분해반응식도 여러분들께 일목요연하게 그것도 한 개 한 개 따로따로 외우면 안 됩니다. 통째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통째로 암기하시는 내용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그 다음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별표한 내용만 암기하시고 기출문제로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이렇게 우리가 일반 기업체에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이 일반적으로 대부분 많죠. 또한 우리가 학생분들도 대단히 많이 위험물기능장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위험물기능장의 메리트라고 하면 위험물시설관리사라고 하는 자격증이 있는데 이 시설관리사 자격증을 치룰 때 위험물기능장이라고 하는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실기문제에서 실기과목이 두 과목이 있는데 한 과목은 면제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 초보자도 쉽게 합격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과 더불어서 계속 반복학습으로 공부하실 수 있도록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이렇게 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듣는다고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암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위험물기능장 실기 배우락에서 2022년도 합격전략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자격증을 시작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